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학습 유형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시켜서,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가? 즉,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말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그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학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학습 동기가 됩니다. 학습 동기는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학습 동기가 바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학습 동기는 크게 외제적 동기와 내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제적 동기와 내제적 동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외제적 학습 동기란 무엇일까요? 외제적 학습 동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학습을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큰 선물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 등이 이 외제적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외제적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정해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집단에 소속되어 소속감이나 경쟁심을 가질 때 효과적입니다. 노력하고 잘한 점을 기록하여 주변에 알리고 칭찬받는 기회를 갖는다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제적 학습 동기는 나의 내정 요인이 학습을 하게 하는 동기를 말합니다. 즉,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함과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 등이 내제적 학습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제적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공부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장래 희망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휴식 취하기, 맛있는 것 먹기, 예전부터 가지고 싶던 물건 구입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 내제적 학습 동기가 높은 친구는 책상 위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을 적어놓고 보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의 성공한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도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현재 공부 상황을 점검해보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행하기에서 직접 유형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설문입니다. 이 문항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체크합니다. 다음 11에서 20문항을 보고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표에 각각의 동기 유형에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적어보세요. 4가지 동기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자신의 학습 동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제 동기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 인정,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제 동기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 자발적인 흥미나 관심, 기쁨과 같은 내적 보상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인데요. 내제적 학습 동기가 높아야 꾸준한 학습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나의 학습 전략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전략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면 학습 능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체크해 주세요. 다 체크했다면 다섯 문항식 우측의 합계를 계산해서 작성해 주세요. 합계에 작성한 숫자만큼 그래프에 점을 찍고 연결해 보세요.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이 시험 전략이라면 문항으로 돌아가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학습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학습관리와 학습 전략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법 점검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알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학습 방법 점검에 맞춰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학습 방법 점검에 맞춰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학습 유형을 알아보고 평소 학습 습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학습 유형을 알아보는 문항은 실행하기 코너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